이건 뭐 해도 해도 치러지질 않으니까 뭔가 늘 부족하고 늘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고 저 생각은 안 적 없지 먼저 수라도 가치해요 왜 당신은 안돼요 중독이죠 이 정도. 사랑해? 어, 그럼. 근데. 다 해. 같이 가자. 삼켰어? 어. 삼켰어. 우리 거래가 아니니까. 너 이 시발 새끼. 알고 있었지 넌. 이 불안정한 결혼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. 오빠는 뭐 했어? 그때까지 달려온 것은 끝이 수연이야. 나 이해 못 해? 이 시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